하나님 말씀은 10편 61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6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지즘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지지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민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시간에는 계속해서 10편 말씀을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0편 61편 말씀입니다 이 10편 62편 말씀은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아버지를 공격해오는 그런 때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치 임금 다윗이 아들의 공격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도망자의 신세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공격해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때 다윗은요 아들을 대항하지 않으며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사건을 겪게 되죠 특히 정신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낭망이 되고 권핍한 그런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다윗처럼 낭망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의 기도입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처지를 아뢰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이 공고할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여기 공고란 것은 형편이나 처지가 어렵고 고생스럽다는 의미죠 나의 삶이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군사력으로 얼마든지 제압할 수도 있었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 삶이 공고할 때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부르짖음이란 말은요 동물이 울부짖는 그런 날카로운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 이런 소리를 냈다고 하는 것은 그 기도가 정말 폐부를 찌른 것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왕의 채통도 버리고 절규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주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개혁한 글역에는요 내 마음이 눌릴 때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내 마음이 눌릴 때에 여기 눌릴 때란 말은 우물을 넓은 바위로 이렇게 덮어놓은 것 같은 그런 눌림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은 수두를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우물을 다른 짐승이나 또 어떤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넓은 바위를 갖다가 우물을 이렇게 덮어놨어요 당시에 이 다윗의 심령 상태가 이러했던 거예요 마치 넓은 바위를 우물에 덮어놓듯이 넓은 바위를 자기의 심령 속에 자기의 가슴 위에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마음 그런 힘든 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다윗의 마음은 심히 힘들고 괴롭고 우울하고 절망적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극한 오류움에 처하게 되어주면 자기 신세를 한탄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공간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하면서요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높은 바위라는 것은 어떤 원수의 손길도 닿지 않는 그런 높은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높은 바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처럼요 마음이 눌릴 때에 나의 마음이 약해질 때에 정말 우리에게 참된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불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응답을 불러오는 귀한 성도들 또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살아가다가 닥치는 여러 가지 공관대에 주님께 피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다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망대 대신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은 갈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원수를 대처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 드렸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견고한 망대가 되셔서 그의 나아갈 길을 친히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활란 날에 하나님이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참된 도움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참된 도움을 주시고 참된 망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사정 형편을 아래면서 나의 모든 우울하고 또 정신적으로 눌리고 힘든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될 때 사절에 보니까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다윗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한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겁니다 병아리에게는요 암탕의 날개가 유일한 보금자리고 또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되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가 믿음으로 피하기만 하면 기도하고 나가기만 하면 친히 보호의 날개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또 빛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5절에서 8절에는 다윗이요 공고할 때에 주님의 은총을 기억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요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다윗은 이미 지난 날 여러 가지 많은 환란을 겪어왔어요 많은 곤고하고 어려운 일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때마다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눌리는 마음 그 힘든 고통을 전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황이 되기 전에도 많은 어려움이 연속이 되어졌죠 사울의 추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피시고요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어요 사울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피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다윗에게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요 많은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상처 하나 입지 아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왕권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지난 과거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참된 구원을 주셨고 참된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을 하면서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했습니다 다윗은 공고한 날에 낭망이 되었지만 지난 날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요 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그리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눌릴 수도 있는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위처럼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하시면 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면 내가 주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각오하고 달려가는 그런 다윗같은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고 했습니다 다윗처럼 마음이 무너지고 눌릴 때에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은 예수 글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리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어떠한 나입니까 다윗처럼 마음이 눌리고 마음이 약해진 정신적으로 힘들고 버티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나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부응하고 주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의 모든 짐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그리하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 시간이 참된 마음에 평안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